자, 이제 이 멘탈 티셔츠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마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엔 친구들에게 막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 안녕하세요. 자, 숫자 하나만 생각해보시겠어요? 세 자리 숫자. 369요. 369 난 당신이 그 숫자를 선택하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술사들은 여러분이 선택할 숫자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369라, 369. 좋아요. 자, 이번엔 이 3이랑 6이랑 9를 이용해서 가장 큰 숫자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죠? 963이 나오는 거죠. 963이 가장 큰 숫자가 나오네요. 자, 이걸 빼볼게요. 빼면은 여기가 4. 자, 그러면 여기가 5가 되니까 9. 그 다음에 8이 되니까 5. 594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불가능을 가늦게 만들어 볼게요. 불가능에 불가능을 더해보는 겁니다. 594를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495가 되는 거죠. 495. 자, 495를 이번엔 더해볼게요. 그러면 숫자는 9, 8, 1, 0. 바로 1, 0, 8, 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만든 숫자죠. 369라는 숫자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어떠한 숫자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답은 1, 0, 8, 9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디저스에 오른쪽에는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놀랍게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1, 0, 8, 9! 3, 0, 8, 10하 2, 0, 8, 11하